투구 파이팅! 파이팅! 천천히 던져줘 골 3개 골 3! 자 이름을 초구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초구가 어떻게 들어갔느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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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연스러운 아뇨 같아요, 지금 나이스! 나이스! 피쳐 좋아! 피쳐 좋아! 집중! 집중! 윤보미, 집중! 나이스! 삼진전은 대박이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보여줘, 괜찮아 좋아, 좋아 레슨 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연습이라 생각하고 그냥 자신있게 던져 볼 돼도 돼 아, 나 어떡해? 좀만 더 낮게 던진다고, 낮게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까비, 까비, 까비 아, 아깝다 아, 아깝다